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고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81년생 직장 및 개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일반 남성이고요. 현재는 이제 맞벌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외벌이로 지금 수입이 있는 상황이고 궁금한 거는 사실 한 5년 전에 김박사님 저기 강의를 한번 듣고 연금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해서 연금을 개인연금 및 IRP 그리고 ISA를 준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어서 노후가 준비될지에 대한 부분과 사실 이전에 변액연금 부분도 이전부터 대학 때부터 납부를 하고 10년 만기가 돼서 비과세 상품이라는 조건부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개인연금 IRP, ISA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률이나 미래의 가치에서 비과세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노후 준비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외벌이 하시고 있고 부동산은 빼고 빼고 부동산이 지금 대략 한 9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연금이 거의 다 연금 자산이죠. 전액연금 보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개인연금, IRP, ISA로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아, 잠시만요. 일단 부부합산 IRP랑 연금 합쳐서 9600 있으신 거죠? 지금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거 신청을 하고 나서 추가로 더 제가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해가지고 지금 둘이서 투자된 금액이 IRP, ISA 개인연금으로 해서 지금 1억 6천이 납부됐어요. 아, ISA까지 해서 네, 1억 6천 600 정도 네, 이렇게 있으시고 그리고 변액은 얼마나 변액연금 보험에 부립된 금액이 거의 지금 3억 정도 들어있습니다. 3억이요? 네. 어, 네. 굉장히 많이 넣으신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대학 때부터 네. 2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50만 원짜리를 하면서 이제 그 불입 당시 추가 납입을 하면 두 배의 불입이 가능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지금 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장기간 납부가 되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액금들은 이제 현금 자산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금 자산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지금 두 개 합산하면은 거의 한 4억 6천이잖아요. 네. 4억 6천에 한 1억 5천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네. 1억 5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혹시 뭐 사용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추가로 더 납부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용도로 아니면 뭐 이게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현금 청산 사항은 계속해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부동산에 좀 필요하다면은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어서 이제 이 현금성 자산을 계속 이제 좀 플러스로 계속 가져가려고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어... 지금 변액연금이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납입하신 금액 기준이에요? 아니면 현재 장고 인출 가능 금액이에요? 어... 납입한 금액이고요. 네. 네. 그... 이거 혹시 찾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찾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0% 초반대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정확한 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될 수 있죠. 기간에 따라서. 네. 어... 변액연금은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어... 비과세 혜택으로 나중에 55세 기준으로 어... 연금을 시행할 때 네. 나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네. 사실 뭐 지금 김 박사님 유튜브도 보고 다른 영상이나 내용을 찾아보니 그렇게 그... 그... 그쵸. 사업비라고 하죠? 네. 부분 대비 비과세 혜택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걸 좀 전문적으로 산출을 못하다 보니까 막연하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 일단은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네. 어... 일단 사업비가 커서 수익률은 이제 잘 안 나오는 건 이제 경험해보셨을 거니까 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비과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연금보험이랑 같이 비과세 연금보험이랑 비교한 영상이 있어요. 네. 혹시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아, 예. 거기 논리는 비슷하거든요. 네. 연금, 그러니까 변액연금이든 연금보험이든 비과세를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비과세 자체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자산이 많다. 네. 막 몇십억 있다. 상승자산만 이런 분들은 이제 쓸모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사실 세금 내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어차피 이거 노후존비 자금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절세 계좌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IRP ISA 같은 걸로 운용하시는 게 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으신 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운용 자금으로 이제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왜 여쭤보냐면 뭐 시장에 따라서 부동산에 넣었다가 투자로 돌렸다가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ISA 뭐 1억 5천이니까 당장 ISA 넣을 수는 없고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굴려가지고 뭐 한 7% 정도 기대수익 7, 8% 기대수익을 가지고 굴렸는데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혹은 그 반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부동산이 한 2, 3년 후 대충 느낌으로 3년 후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굴릴까? 이런 거 되게 위험해요.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투자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2, 3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실제 운영 투자 연금 계좌나 이런 거 운영하신 기간 자체도 뭐 3년? 4년? 이 정도이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별일이 다 터지고 있잖아요. 네. 많은 것이요. 네. 네. 금융시장에 참여하질 않으면 그냥 세상에 뭐 세상이 그냥 그렇게 그냥 평화롭게 돌아가는데 전쟁 나는 거 빼고는 네.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 돈이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진짜 별일이 다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냐 뭐 어떻게 뭐 이게 다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산배분을 하는 건데 네. 그 이제 시장을 이제 몇 년 겪어보셨으니까 또 그 기간에 별의 별일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부동산에 저는 부동산 투자하는 걸 반대하진 않습니다. 전혀 네.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고 뭐 무조건 자산배분이 제일 좋다 이런 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 투자 시기가 10년 후면 전 투자하라고 하죠. 네. 금융상품 이제 자산배분 이런 거 투자하라고 하는데 네. 그게 2, 3년 2년 후가 될지 뭐 3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 모르겠다. 네. 근데 하긴 할 거다 라고 하면 이제 저는 투자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네. 네. 지금처럼 그냥 예금이나 단기 단기 자금 용도로만 갖고 계셔서 대응하시는 게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걸 골베이스드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네. 이 돈의 목적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돈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을 대출 없이 갖고 계시는 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네. 이게 나중에 주택연금 같은 걸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거주형 집 한 채 사는 거는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자산 기준으로 이거는 조금 전환하는 걸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 정도 2억 7천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서 네. 네. 그건 뭐 일반 계좌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까지는 이제 노후준비 자금으로 하시고 네. 그러니까 현금성에 한 1억 5천 있는 거는 뭐 부동산 예비 자금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일단은 그러면 투자 가능 자산이 1억 6천에 2억 7천이니까 4억 3천 정도 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엑셀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지금 81년생이시고 네. 이제 나이 42세 남자분이시고 기대연명이 82세 정도 되세요. 은퇴 은퇴 희망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원래 55세로 잡았었어요. 처음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축 가능 기간이 한 13년 되시고 은퇴 후에 27년 정도 돈을 쓰셔야 되시고 현재 금융자산이 악점 현재 수입이 한 달에 700 정도 네. 그리고 소비가 400 정도 그러면 저축 가능 금액이 대략 한 300 정도 되시는 거고 은퇴 후에 500씩 쓰고 싶다. 인플레이션은 2.1%로 잡았어요. 네. 미래의 인플레이션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퇴 후에 현재 500만 원이 55세 시점에는 655만 원 되시고요. 그러니까 80대가 되시면 1100만 원 매달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고 이거 그냥 현금으로만 가지고 준비하시려면 28억 원이 은퇴 후 생활비 필요하신 거고 이게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면 22억 정도 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직장 근로기간은 1년이시고 근로는 계속 하시게 되면 DC형이신가요? 어 지금 세직연금은 세직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DC형인가요? 아니요. DB 아 그럼 DB이신가 보다. 네. DB 기준으로 하고 여기 급여 인상률은 이것도 통계값이에요. 과거 20년간 네. 그래서 이 정도 급여 인상하면 DB 수령금액도 바뀌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심을 돌려보고 네. 어느 정도 나올지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DC형 계좌를 기준으로 한 거고 오른쪽은 DB형이에요. 네. 그래서 예금으로만 준비할 때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해서 비교한 거고 예금의 기대수익률은 0.3%로 했고 이것도 과거 23년간 예금금리 평균입니다. 네. 투자하는 이제 기대수익률로 잡아서 넣었어요. 일단은 예금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예금의 DC 같은 경우에는 뭐 470만 원 정도 월저축이 나오고 어차피 DB형이시니까 오른쪽 걸 보시면 예금으로 하게 되시면 한 달에 460만 원 예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투자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저축을 안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세요. 네. 왜 그러냐면 이미 현재 금융 계산이 많이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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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모으셔가지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노란색 초록색 선이 예금으로만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 460 정도 예금을 하시면 은퇴 후 생활비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선 중에 이제 빨간색 점선이 DB형 네. 에다가 나머지는 투자 네. 네. 이것도 이제 은퇴할 때 DB형 받은 거는 IRP로 넘어가서 투자한다는 가정이에요. 네. 위에 파란색 선은 이제 DC형 네. 인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 투자인 경우 DB형인 경우에는 은퇴 시점에 13억 정도가 준비돼요. 네. 근데 여기는 원래 28억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완전 현금으로만 했을 때고 네. 어 가지고 있는 13억에서 8%씩 계속 수익이 나는 가정이잖아요. 8%면 1년에 뭐 1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노소행열비 하기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97세 까지 돈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82세 시점에 통장에 한 15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네. 그렇고 DC형인 경우에는 뭐 상황이 더 좋죠. 네. 뭐 좋고 뭐 심플하게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4억 3천을 8%로 운용하시면 추가 저축을 안 해도 55세 퇴직이 가능하시네요. 네. 요 밑에 있는 거는 네. 나이를 이제 55세가 아니라 어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을 계산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세 하겠다. 50세 가능하냐라고 하면 같은 가정에서는 150만 원 정도 매달 하시면 50세 은퇴 가능하신 거죠. 네. 네. 일단 수행률을 좀 보수적으로 한 6%만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이게 예금금리 3.3이랑 6%랑 하면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1, 2% 차이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8%랑 6%랑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좋은 게 제가 마연골에서도 설명했지만 일반 계좌에서 세금 내고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연금계좌에서 절세가 들어가고 세액공제 받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률 차이가 한 1.9% 정도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다 해본 거였고 계정판에서도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2%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아까 저축금액이 0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6%로 굴리면 한 120만원 저축 하셔야 돼요. 네.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일단 82세의 돈은 다 떨어져요. 네. 어차피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55세 기준으로는 한 120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좀 줄이려면 뭐 200, 260까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7%짜리 어떤 투자 전략을 일반 계좌에서 하게 되면 어 세금이 나가는 걸 감안하면 한 6%대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절세 계좌에서 하면 어 세액공제 받고 과세 이현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개선되는 효과들이 또 있어가지고 음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1%짜리를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투자 전략을 엄청 연구하는 것보다 절세 계좌 이용하는 게 훨씬 심플하게 되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물론 이제 투자에 대해서 더 계속 공부를 하고 고민하는 거는 이제 중요하긴 한데 네.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내와 이제 제가 두 명인데 자녀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 사실 저기 ISA나 개인연금 퇴링연금 같은 경우 최대치가 연 3,800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저기 7,600 네. 두 분 백의자까지 네. 두 분 분명했을 때 7,600 지금 만약 이렇게 그 변형연금 보험을 해지해서 나오는 돈들은 그런 식으로 매년 쌓아가는 개념으로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좋죠. 네.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이제 불입하던 방식으로 갈겠네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 일반 계좌에서 굴리고 계셔도 되죠. 아 그런 식으로 굴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략은 투자하는 자산 배분은 똑같은데 일단은 절세 계좌에 한 방에 못 넣으니까 그렇죠. 일반 계좌에서 굴리다가 네. 이쪽에 이제 또 매년 그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허용이 되면 그때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방법도 있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제가 변형연금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현금성 자산의 확보가 일단은 좀 불어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거를 이제 해지하신 거 현금성 자산에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자산에 투자 하자는 주의입니다. 네. 뭐 예금을 가입을 하던 아니면 뭐 저기 안정적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조금씩 확보를 하던 그렇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아 네. 안정적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산에 투자를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 재산을 다 하고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어 그게 뭐 거기서 찾은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네. 어 그게 만약에 예금에 들어가 있으면 3%로 굴러가는 거고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면 7, 8%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예금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어차피 내년에 되면 내년 1월달에 절세 계좌로 또 옮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한 두 달도 안 남았으니까 네. 예금은 하실 수가 없죠. 두 달짜리 예금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CMA 같은 데 넣어놓으실 수도 있고 네네. 그거는 방법론의 차이인데 저는 사실은 그냥 투자해요. 일반 계좌에서 네네. 그리고 내가 이제 연금 계좌 옮길 때 팔아서 그만큼 팔아서 옮기면 되거든요. 그렇죠. 매매 수수료가 사실 되게 작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네네. 참고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질문이 원래 한 게 있었는데 네. 변액연금 보험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안 깨고 한번 해볼까요? 했을 때 뭐 그렇게 한번 봐주셔도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불입할 수 있는 연 단위에서 네. 개인연금의 비중을 최대치로 가는 게 좋을지 ISA의 최대치 2천만 원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했었어요. 우선순위는 개인연금이 훨씬 낮습니다. 우선순위는요? 목적이 이제 노후자금 노후자금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에 쓸 돈이다라고 하면 ISA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근데 노후자금이시면 연금저축이 먼저고 그 다음이 ISA이신 것 같아요. 개인연금 1500 그 다음 튜년금 300 그 다음에 나머지 ISA 그쵸그쵸 네. 아 무슨 말씀 그 순서가 맞으실 것 같아요. 만약 저희 금액연금을 유지했을 때는 한번 아 예. 전액이 아까 2억 7천 그러면 한 1억 6천 6백 있으신 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를 맞습니다. 예예. 이렇게 바꿔서 한번 돌려볼게요. 금융자산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가지고 맞죠.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네. 많이 차이 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박사님은 부동산 투자는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저요? 네. 어 저는 이제 거주형 주택이 있고요. 네네. 어 부동산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계시고요? 네.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오로지 100% 이제 금융 쪽으로 아 부동산 공부를 이제 좀 했어요. 네. 집을 살 때도 많이 했고 네. 전 12년 3년 그쯤에도 많이 했었고 그때는 그렇게 책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한 100권은 있을 것 같아요. 음. 부동산 책이 그래서 읽은 건 뭐 더 많겠지만 네. 근데 뭐 그 기대 수익 대비 기대 위험 예상 위험 네. 네. 으로 따져봤을 때 저한테는 금융 투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부동산은 발품도 팔아야 되고 맞아요. 사실 사이클도 되게 길잖아요. 사이클도 길죠. 네. 그리고 이게 리스크 해지하기가 삼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만 원이면 시간 단위로 분산하고 지역별로 분산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네. 워낙 이제 크니까 그런 게 좀 어렵고 그리고 이 거래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저는 좀 지금 불편해가지고 네. 좀 내성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있고 아 결과가 나왔네요. 네. 네. 어 이 경우에는 한 320만 원 정도 하셔야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 가능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겠네요. 네. 을 초과하죠. 네. 짝 초과. 네. 그리고 나이대별로 봐도 어 이제 아까보다 이 빨간색은 저축할 수 없다.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변액에서 지금 이제 세금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500 정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에서 세금을 걱정할 정도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내가 이제 뭐 한 55세 뭐 전후가 됐는데 아 내가 생각보다 돈이 엄청 뭐가 대박이 났다. 네. 그때 가서 세무사 쓰시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과세는 아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단 수익이 난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제가 이번에 마연굴에서 또 썼지만 1200 넘으면 종합가세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면 되거든요. 네.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어떡하냐. 누진 되니까. 그렇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찾았어도 되잖아요. 네. 다른 데서 뭐 천만 원 1억 받으면 누진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걸 찾았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그냥 더 나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놔두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더 나이 들었을 때 종합소득세 내지 않냐. 그때는 다른 수입이 없으니까 세율이 되게 작고 그리고 제가 러프하게 계산해 봤을 때는 이제 한 달에 500에서 700 200 이상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부담이 돼서 그거는 분리과세를 하면 되거든요. 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서 네. 그런 건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군요. 네. 내용 감사합니다. 네네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튜브 보면서 좀 더 저도 책이나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해서 개인연금 이런 투자도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상품 구성이나 어떤 방향성도 보면서 사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거의 한 3, 4년 하면서 생각보다 좋을 때는 많은 수익을 올렸고 하락 시에는 또 방어를 하는 거 보면서 장기간 갔을 때는 충분히 미래연금에서는 좋은 수익이 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많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고생도 하셨겠지만 3년, 4년, 5년 이렇게 쌓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처럼 또 빠지네 그때처럼 또 오르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공부하신 4, 5년 동안 공부하신 거를 앞으로 50년을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니까 네. 충분히 이제 투자해도 관심을 쏟을 가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